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 어떠한 시험과 두려움도 극복한 기도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더라 습관적 기도 세 번째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확신에 찬 감사는 아무나 못하잖아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 그렇게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도 같이 성실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델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생이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사실을 금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어떤 병자를 고칠 때도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건 문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넓은 의미의 감남산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기도에 땀이 흘러는데 그게 빗방울처럼 피가 섞여서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참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죠 저는 뜨겁게 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볼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에 이 혈관이 터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온 몸에 물론 생명을 맡기는 기도였잖아요 십자가를 쉽게 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다 시험 없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책 보면 몇몇 사람은 시험 속에 나왔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상 보면 알지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인상이 아주 안 좋아 그런 건 뭔가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인내하면서 참고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신앙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 덜진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입니다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의 난제 중에 난제가 시험이에요 좀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의 역사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극한적인 방법을 선택한 수도사가 있어요 베네딕트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오는 것이고 세상 속에 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고 새 속의 욕망을 끊어버리면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소량의 음식을 이렇게 줄로 달아내려서 그 음식을 먹고 단 한 벌의 옷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면 통곡하고 기도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토글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이겨보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토글 속에도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은 종교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극단적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단이 된 데 조비안이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시험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원형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도 페이라조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페이라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 있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하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라조도 번역은 시험이에요 도키마조도 번역은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같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 유혹으로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으로 망하게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야구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사람이 시험,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은 자기 욕심에 끌렸다, 탐욕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받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보면 시험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본문을 영어성경을 보니까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템테이션 그런데 지금 현재 창세기 22장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그래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고 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탐력에 의해서 유혹으로 망하게 하려고 다른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차이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비 몸에 병이 왔잖아요 가정이 깨졌어요 이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왜? 요비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그렇죠? 그런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역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급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을 약속해놓고 강냐의 길로 가기에 인도합니다 강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연단의 길이죠 시련의 길이죠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든 내 탄력으로 말미암한 내가 텐테이션 유혹을 받든 이 세상에는 시험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목사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휴전선 근처를 가보셨습니까? 휴전선 근처에 가면 반드시 팻말에 붙어 있습니다 경고, 출입, 금지 딱 팻말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온통 지뢰밭이에요 그 휴전선 근처에는 어느 정도 지뢰가 깔려 있는지 깔아놓고도 군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다가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왜? 너무 지뢰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깔아놓고도 본인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경고판을 붙여놓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마귀의 유혹의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어휘는 온난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온통 지뢰밭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가자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시험 없이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못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발로 걷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한 가지에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AW 토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잘못은 너무 바빠서다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많아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곧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상실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를 해도 시험 드는 봉사가 되고 또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도 결국 의욕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죠 다이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잠들었어요 바로 그 밑에 그날 저녁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 시험 들면 예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후스 4장 8자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쌓이지 아니하여 낙심치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 세상을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어떤 계약을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필요하다 계약합니다 그냥 해버리지 지나치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계약을 할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히는 일이 생겨요 안 막히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막혀 그러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아니 뜻이 아니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좋아 계약해야지 계약해버린다니 그런데 탁 막힌다고 자꾸 문제가 생겨 뜻이 아니구나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삶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약 하나 하는 거 얼마나 고민되는지 아세요? 이거 저거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계약해놓고 내가 생각대로 이거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중에 문제될 것 아닌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앉았다니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수소에서 상가를 봤어요 상가를 보고 개척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내일 계약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딴 마음이 생겼는지 아 계약을 좀 미루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을 미루자 그래 아 이 뜻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내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 결정하게 되면 거기 끝난다 이렇게 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잘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좀 편안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리면 자세요 그것도 뜻이야 뭘 포메해요 다음 주에 눈 뜨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찌들게 치독하게 악착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죽어 빨리 죽는다니까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를 진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방법도 있지만 재래식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물 속에 넣어보세요 물 속에 넣어도 그대로 물 안에서 반짝이면 진품이에요 그런데 물 속에 넣어서 물 색깔로 물과 비슷하면 이건 큐빅이에요 이건 인조 다이아야 인조 다이아는 물색과 비슷해요 진짜 다이아는 물 속에서도 그 빛을 일치를 안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요 어둡다고 같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악하다고 다 악한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자고 회개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 무릎을 꿇고 하셨다는 거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련해도 여러분 어리석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 우리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몸과 마음은 같이 가요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예비군 훈련장에 가니까 내가 탁 보면 목사님도 아잖아요 예비군 옷을 입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목사님이 할지라도 예비군 옷 입으면 목사라서 장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예비군 그 깨구리 옷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버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나올 때에 예복을 입는 게 참 좋아요 예복은 여러분들의 옷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똑같아요 교회 나올 때에 정장을 하고 예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애하는 마음 바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애거든요 청바지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바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자 그러면 여러분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든지 어떤 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만나도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차원이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애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바른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릎 꿇습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적장이 사로잡혀 가지고서 묶였을 때에 무릎을 탁 꿇잖아요 적장이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양반다리하고 쭉 있습니까? 무릎 꿇잖아요 항복했다 나 죽었다 이 말이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무릎 꿇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간절함이에요 손을 빈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열한기상 18장 42재를 보면 엘리아가 갈멸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그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이거는 뭐예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44재를 말씀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물어볼까 했는지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이 벌게 졌어요 다 터져가죠 예수님도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다? 응답의 역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강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잔을 물리치기를 바랬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물론 어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좀 물려주시옵소서 물러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을 위한 그런 십자가 지는 사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의 각자의 삶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뜻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형태인가 옷을 걸 때에 옷을 벗어서 걸 때에 못을 치고 그 모두에다가 옷을 걸어야 되는데 못이 없이 옷을 거는 것과 같아 그러면 옷이 안 걸리죠 주르륵 주르륵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은 소원지향적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지향적 기도 예를 들어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고 무조건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못 없이 옷을 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복주세요 하면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샤머니스틱 크리찬이라고 그래요 무속적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기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잘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이런 소원지향적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절박하면 부르짖고 해결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급하면 부르짖고 해결되면 또 지나가버려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어요 좋은 대화가 뭐죠 우리는 대화 많이 하잖아요 대화의 가장 좋은 대화는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듣고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다 이 기도가 사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우죠 철이 안 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 갓 든 아이들은 엄마 보고 뭐라 그래 엄마 저거 줘 이거 줘 이거 달라 그래 그럼 엄마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합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점점 들면 어느 날 이렇게 툭 주면 엄마 고마워 인사한다고 이게 뭐요 철이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소만 열심히 그냥 장황에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솔데니친이 있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솔데니친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좀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는 그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성숙한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따라합시다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는 경애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